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 로원구, 공릉동, 역세권 대지 314평형, 글린시설, 빌딩,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103280번입니다. 감정가는 134억 3,150만원이며 토지면적 314평형, 건물면적은 652평형입니다. 1차 제재가는 134억 3,150만원에 보증금은 13억 4,315만원, 입찰은 2022년 3월 2일에 진해계정입니다. 서울, 로원구, 공릉동, 글린시설, 경매물건은 7호선, 공릉역, 350m의 역세권 빌딩으로 용원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로원, 글린시설, 경매로 진행중인 로원구, 공릉동, 빌딩은 토지면적 314.2평에 건물면적은 651.9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5월 기준으로 134억 3,150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제재가로 오는 2022년 3월 2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13억 4,31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객 확인원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68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건평은 50%에 용적률은 25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5년 9월에 사용생인데 철근콘크리트구조구 4층 의료시설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할청을 통해 입찰 전 위반 내용 및 해소방안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규모 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투자목적 부부함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9월 28일에 설정돼 개인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8억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격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56억 천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문금행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농구, 공릉동,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공릉동, 상업, 업무시설의 체금, 매매 내역이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농구, 공릉동, 임금, 빌딩 매물 효과가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매 수급회나 그리고 노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노은구, 글린시설 매각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노은구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은구 공릉동 역세권 대지 314평형 글린시설 빌딩 경매물권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